2020년 7월 18일 성훈이 일기 오늘은 아침부터 일정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콘텐츠 촬영을 했고 콘텐츠 촬영에서는 홍보영상이나 약간 아래 그림도 그리고 자기 속에서도 쓰고 틱톡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면서 여러가지 콘텐츠 촬영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서 느낀 거는 더 아직 뭔가 약간 좀 더 내가 더 욕심이 이제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다 더 카메라에 잘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좀 더 생겨서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다 같이 안희주 연습을 했고 오늘 안무는 다 지금 노래 끝냈다 그리고 이제 안희주 그리고 보컬 레슨도 오늘 들었고 보컬 레슨은 좀 더 이제 내가 발성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멋을 찾기보다는 기본기를 먼저 다져야겠다는 생각 그런 기본기를 먼저 다져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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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레오 수업을 받았다 코레오 수업 때는 음 아직 아직 이제 뭐 정말 잘하는 K형이라든지 니키 희승이형 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남은 시간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계속 음 자기 음 실력을 내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을 음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음 오늘의 일기 끝 한번 한번 เข 그림 그들이 그들 그들은